안녕 나는 오리다 꽥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바로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기 때문이지 뭐냐면 이제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몇 시가 편한지 몇 시가 좋은지 공부는 언제 하는지 아 이거는 아니고 아무튼 몇 시에 생방송을 보고 싶은지 많이 많이 시간을 추천해달라 꽥 댓글 꼭 적어달라 꽥 중복은 싫다 꽥 아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여러 개 추천해주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다 꽥 그리고 또 뭐 말하려고 했더라 아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꽥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형 나오는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꽥 저번에 말이지 그 마우스 오류 그 영상도 말이지 참 많은 사람들이 봐줬던데 말이지 내가 그 물개보다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꽥 뭐 아무튼 댓글 꼭 달아주고 아 업로드는 몇 시에 하는 게 좋은지 뭐 그것도 달아주고 그러면 다들 좋은 밤 꽥 그럼 기다려주세요 드디어